한번 발라볼게요 쿠션 퍼프도 굉장히 찰떡같이 밀착이 잘 되는데 와 미쳤다 지금 이렇게 컨실러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떴는데 이게 제 피부톤에 잘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이랑 경계도 거의 없어요 지금 진짜 간만에 인생 쿠션 찾은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인생 쿠션 인생 쿠션 컬러감도 너무 잘 맞아요 그쵸? 지금 제 원래 피부톤이랑 거의 찰떡같이 잘 맞는 굳이 막 쉐딩이나 이런 걸 해가면서 목선이랑 블렌딩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제 원래 피부 상태인 것처럼 하지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 연출을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목이랑 얼굴이랑 톤 차이가 하나도 안 나죠? 음 역시 사람은 자기 피부톤에 맞는 쿠션을 썼을 때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